옳라! 암미 팝스머스! 쇼짐해! 드디어 저희 남미 그루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 짧게 센스티브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? 지금 바로 저희의 새 앨범은 스포티파이, 애플 뮤직, 유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셈블의 데뷔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라테나 아메리카, 너스베모스 프론토! 자오! 안녕! 더 센스티브! That's right, that's right